안녕하세요. 유가 레코드의 유피디입니다. 오늘은 LP 앨범 리뷰 및 언박싱으로 찾아뵙게 되었구요. LP 플레이 영상도 함께 업로드 되었으니 앨범 수록곡이나 LP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블랙핑크 정규 1집 LP구요. 21년 1월 29일에 출시됐습니다. 넘버링이 있는 리미티드 LP도 있지만 일반판이 구하기 수월해서 일반판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마켓에서 36,000원에 구매를 했구요. 현재도 비슷한 가격대에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영상 업로드 일자 기준이라는거 참고 한번 해주시구요. 자, 그러면 블랙핑크 정규 1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앨범 구성이 단순해서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성품을 살펴봤구요. 앨범 구성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었고 LP 판 자체의 볼륨은 좀 낮으나 음질 마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의 구성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LP 플레이가 듣고 싶다면 우측 상단을 클릭해주시구요. 다소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